오토기어 김정민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회생제동이 없으면 중대한 안전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제동이 전혀 없는 순수 내연차를 타던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정민의 세계관입니다. 웃기고 자빠지셨습니다. 패밀리카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뒤에 태우고 레이서처럼 몰고 다니는 정신나간 사람이거나 엄청난 고객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전혀 쓰지 않는 무지한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강력한 회생제동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들보다 회생제동을 더 강력하게 걸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게 남다른 기술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멀미를 일으킬 정도로 회생제동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그것은 단점 맞습니다. 가족 중에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정숙성이 아무리 좋고 다른 방면에서 승차감이 아무리 좋아도 멀미를 유발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뒷자리에 탄 가족이 멀미를 해서 위에까지 토해내더라도 강력한 회생제동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씨부리면서 운전하고 싶다면 너나 그렇게 사세요. 만약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멀미하는 동승자에게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김정민을 위해 초강력 회생제동 옵션도 마련해주고 동승자가 멀미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이덕화를 위해 내연차 브레이크와 같은 질감을 주는 회생제동 옵션도 마련해준다면 저는 기꺼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찬양할 겁니다. 김정민은 멀미나는 회생제동이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무지하다며 깔아뭉개했습니다. 저도 남들을 깔아뭉개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남들이 헛소리를 할 때 조롱해야 그나마 욕을 덜 먹습니다. 김정민처럼 지가 헛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깔아뭉개면 욕을 두 배로 먹습니다. 헛소리를 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헛소리를 한 주제에 남을 조롱한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남들 한글자막 by 한효정